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1966년 김용 김용 이분의 성향과 운기가 어떤지 66년이며 57세 병호생 57세 병호생입니다. 이분은 운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뭔가가 답답해 남의 눈치 보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어떤 길이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인가 거기만 정신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뭔가가 숨기고 있고 이거를 터뜨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 눈치만 보고 있다 답답하다 운기는 좋지 않아 보여요 내년 계속이 하락이야 이분은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데 성향은 좀 어때요? 성향 이분은 애같아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야 아직도 좀 성격이 순하다 아 답답하네요 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산다 그렇게 나옵니다 음 자기 운기가 깎아 먹었다 응 응 만약에 이런 분이 저한테 와갖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선생님 하세요 이렇게 할 거 같아요 큰 거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